그 얘기 왜 해 갑자기 너 혼자 뭐 말했니 너 여기 서학은 뭐 하는 거야 형 이거 때문에 죄송해요 야 얘는 천화무적이야 이제 이름표가 두 개야 형 우리 셋이 무조건 할까요? 야 일단 저기 빨리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도 하나는 오빠! 왜 왜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? 잠깐 이따가 대단하자 지금 빨리 쫓아올 수도 있으니까 대박이다 대박 야 내가 찾았으면 3천원이었습니다 어? 형 형 형 형 형 어? 형 어디 어디? 일로와 일로 오빠 이따 형 형 여기 형 어디? 지민아 혹시 그러니깐 안으로 들어가 있어?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잠갔어 잠갔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얼굴 한번 볼게요 진짜로 그럼 한번 나와볼래요 지민씨 그래 한번 나와볼래 얼굴 보게 왜 이렇게 힘이 세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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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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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 열어줘, 너 나 안 볼 생각, 아 됐다. 야, 나 안 볼 생각이야? 어, 얘 없는데? 얘 없어. 어, 어디 간 거야? 안 걸린 것 같죠? 봤나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그냥 나도 버리고 혼자 다닌다고?